시작! 오늘 뭐하는지? 아 맞아요. 그래. 보여 줘. 보여 줘. 뭐가 남다릅니다 지금. 잠깐만 앞에서 좀 보여 줘야 해. 박히는 보고야 해? 밑에서 부터 보여줘야 해. 자, 하나 둘 셋. 그럼 사실 이것만 봐봐. 뭐야. 설마 이익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할 거와 정보 있고 나 이거 아 아 아 이사 가이가는 너무 부러운 옷이다 나도 받고 싶다 그린 형걸라도 잊어요 나중에 한번 벌칙당 하면 이마 이런거 만드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강한 목에과 감사합니다 오늘 갈방 촬영 내 이걸 입고 있는거 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아들 귀엽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아름다운 들었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자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 나도 공항에서 한번 입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자 오늘 달려나가는 포토 아 와 방탄소년단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방탄소년단 7명이랑 산 다 찍어야 돼? 7명 어떻게 보여? 조금 흑조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볼쯔에게는 벌칙이 있는데요 그 벌칙은 여러분이 지금 강하게 되기고 하세요 벌칙 뭐 신박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음 뭐가 좋을까? 뭐 없냐 요즘? 신박한 거 1일 누술래 또 지니 할까요? 지니 하니까 이제 내가 또 불안해져 있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아야 지니야 지니 하면서 지금 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팍팍팍 하는데 이거? 난 내 지니야 지니 좋아요 I'm your 지니 근데 그게 뭐예요? 3가지의 소원을 주는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꼴등이 1등 하테라고 하면 되겠네 아아 그러니까 멤버한테 첫 번째 소원 나랑 같이 아차산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너무 쎈 벌칙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나 하시죠 한 가지만 3가지만 하나요 1등만 빌 수 있는 거 어때요? 오늘 1등이 1등이 빌 수 있는 걸로 오케이 1등이 꼴찌한테 빌 수 있는 걸로 하나만 그래 1등 상품을 지니 사용권 아 잠깐만 지니 사용권 지니 1등 알라딘 7등 중요하자 진 진 사용법이라고 하자 난 너의 지니야 오케이 아 이런 거 시박하고 재미네요 오케이 좋아 지니 오케이 나 1등하면 누군가 낚시가 준비해라 113등 맞게 낚시가 준비해라 와 나 아 나는 나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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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를 가는 나는 나는 나의 지니야 뭐 검색을 받은 거 아 s 쇠로 아 어깨 울트라 아 우리처럼 셔 쇼 쯔 t 니아 난 너의 지니야 우기야 5 5 5 할게요 아 이제 먼저 나가는 거에 온 적자 같이 같이 갚아 상자의 으 아가 이제 손을 안 되자 아 아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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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하는데?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넌 빼고 있잖아, 이거 아니다. 자, 우리 둘이 두 분 뒤발자로 뒤로 가자. 됐어. 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뺏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돼. 감독님. 아니야. 감독님. 손목하지, 나랑가. 감독님. 태형이 두 장 뺐어요. 아니, 이거 잠시만. 감독님.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죠. 응, 남자는 그거 내 거야. 응, 내 앞이 지킬 거야. 응. 언제 가요? 네. 왜, 왜 그래? 아, 이리 와세요. 이리 와세요, 이리 와세요. 이리 와세요, 이리 와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얘들아, 우리 안 뛰기로 했잖아. 자, 1층 어디로 들어갑니까? 노래를 부르냐? 어떻게 해? 야, 근데 카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정보아, 도와줘. 너 많이 뜯어도 안 돼.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도와줘. 뭐야, 누가가 어디 있어? 누가가 없어, 누가가. 누가가 어디 있어? 형님, 나 진짜 한 방도 더sel해줘. 나 진짜 도와줄게. 나 진짜 도와줄게. 진짜 형, 한 방도 더. 정보아, 한 방도 더. 진짜 한 방도 더. 진짜 한 방도 더. 거울로 와줘요. 나 진짜 한 방도 더. 자, 한 방도 더. 시간, 빨리 빨리. 빨리. 시간, 빨리. 빨리. 살아, 살아. 빨리 시간. 야, 둘. 형, 나 도와줄게. 뭔데? 형 있으면 안 돼 나 있으면 안 돼? 뭔데 뭔데? 하나 둘 셋 뭔데 뭔데? 오케이 됐어 더워줄게 나도 도와줘 진짜 도와줄게 진짜 도와줄게 야 도와줘 진 J.O.P 오케이 더워줄게 와 너무한다 진짜 번호가 안 좋겠는데 이거 아닌가? 아 뭐야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니야? 카드? 어? 이거 감동이 감동이 이거 카드 맞아요? 맞다고? 야 수구가 많다 야 정국이 어딨어? 야 안 많이 줘 있어 가만 하트판이 없었어 야 안 많이 줘 있어 안 많이 줘 여기로 가야 돼 아 정국아 정국아 어? 정국아 일로와 일로와 정국아 가면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정국아 어? 가면 안 돼 왜? 정국아 왜 내가 왜 이리 봐라 정국아 정국아 잠깐만 일로와 봐 왜왜왜왜 정국아 정국아 오케이 정국아 타트판이 없어 다트판이 없어 다트판이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이 없어 소mis 한번 찍어 줄 수 있어 어 그래 너무 쉬워 취한 졸린 표정으로 바닥에서 사진 찍으면 돼 나도 혼자 할게 아 아 한 번만 어 아니하 수가 채용 짐이 한 번만 좋아 좋아 찢어 도와줄게 세요 아 그다 낮에 도울게 저렇게 앉아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여기 아 그러면 졸린 표정 아 아 아 잠이 uThis 입니다 아 진짜 도와줄게 야 안아 우리 서로 거구 살려고 지금 아 봐서 그게 터치해 야 도와줘 나 하나도 못했어 사 형 신영 그 허가 왜 왜 왜야 왜 왜 저 vale 자 자 자 춤춰 춤춰 아 냉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iken 아 아 으 아 야 휴가 지메 려 아 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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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겨울 멈축 상큼하게 만들지 없는 상큼한 가운데 상큼의 에 라야 나도 이거 도와주 어 려다 뭐 아까 수가 제 옆집이 있을 거 제가 동생들과는 너무 많은데 그니까 다 형 들이라고 적혀 있어 비 도와줘 귀는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 사진찍기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찍기 어딨어요 분홍색깔이 작품이야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하나 둘 셋 남준형 아예 도와주세요 도와줄게 나 필요해? 의자 앉아서 의자 앉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 어디서? 의자 앉기만 하면 돼요 앉아? 아니 안마의자 어딨어 안마의자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여기 여기 안마의자 어딨어 안마의자 슈가 제이홉 지민 모퉁이에서 모퉁이에서 근접샷으로 만세해야 돼요 진형 저 한 번 도와주세요 진형 저 한 번 도와주세요 뭔데? 태형 너 여기 한 번만 네 이리로 한 번만 와줘 귀여운 척 한 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도와주세요 뭐하냐? 아까 슈가랑 있었는데 있어봤어요 내가 이거 하고 하고 내가 더 근데 잠깐 내가 슈가랑 진짜 나랑 협조 한 번 하늘 따라 야 지민아 형 나 도와줄거야 안 도와줄거야? 도와주지 슈가 제이홉 지민거다 아니 비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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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들이야 지민아 어딨냐? 나 여기 있어요 나 한 번만 도와줄거야? 형 나 도와줄거야? 형 형 도와줄거야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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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바로 찍을게 바로 슈가님 잠깐 잠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찍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 네 명인데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너 한 번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잠깐 나 이거 뽑고 먹게 야 씨 아 씨 한 번만 있어줄듯이 여기서 그럼 기다렸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찍읍시다 오케이 여기 모퉁이에서 자 모퉁이에서요 자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며 조금 부끄러워하며 근데 표정을 좀 울쌍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 표지는 쿠키처럼 야 나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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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네 명 여기서 한 번 합시다 뭔데 야 윤경은 뭐하네 태형아 한 번만 애들이 모이기가 힘드네 우리 진짜 협조할게 진짜 진심으로 알았어 윤경 이제 복수한다 뭐야 BTS1 하나 둘 셋 야 너 키를 찾았다고? 키가 어디 있었어? 지금 그냥 벽에 붙어있던데 하나 열어러 가야 돼요 이제 야 빨리 자 화물함이 어딘지 모르겠어 너 이거 다 찍었어? 너 이거 다 찍었어? 네 다 찍었어요 와 이게 대박이다 야 넌 진짜 사람한테 협조해 주긴 해야 된다 야 나 협조 안 해준 줄 알았어 자 형 오버 오버 빨리 빨리 치어 더 줘 여기 여기 진 RM 지민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어요 진 알 우리 도와주자고 진 RM 지민과 벽 화나게 웃으며 어깨 동무하고 벽들과 사진 찍기 아 아 너 카드 사왔어? 카드 키 찾았어요 근데 사면 안 가봤어요 카드 키가 있어? 어디서 사서 1층에 사왔어? 2층에 사왔어? 2층에 사왔어? 2층에 사왔어? 야 벽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김? 야 벽돌 벽돌 얘들아 벽돌 벽돌 한 번만 도와줘 그냥 카드지 그 RM 지민 제이홉 혹시 있나요? RM 지민 제이홉 내 핸드폰이다 RM RM 야 나부터 나부터 야 나부터 나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나야 자 남준아 그 다음 나 같이 오케이 어깨 동무하고 난 위층인데 어깨 동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이 어깨 동무해줘 태용 씨 저희 태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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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세요 바로 내려올게 자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눈을 감고 옆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어이 뭐야 셀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빨리 나가야 돼 아니야 안 넣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정리 좀 하게 남준아 사랑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뭔데 뭔데 남준아 이리 와봐 자 삼층 가야 돼 남준아 야 재용아 이리 와라 너 한번 내가 도와줘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나 여기 바로 앉으면 돼 오케이 한 번 앉아줘 가자 오 보조개 보이게 웃어주는데 슈가 형 나 한 번만 협조할게요 어 형 형 형 형 슈가 형 슈가 형 이렇게 업히면 그거 다트하는 거 한번 찍어줄 수 있나 아 내가 셀카로 찍을게 내가 내가 필요한 거야 네 형들이에요 아 그래 네 형들과 다트 이거 어떻게 다트 형 이쪽으로 회전 오케이 좋다 좋아 됐다 야 지민아 나도 엘리베이터 야 재용 엘리베이터 어디 있지 엘리베이터 어 나 액자에서 뭐 찍는 거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는 거 있거든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는 거 있거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자 너 나 업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일로와 일로와 형 저 여기 있어요 제이형 나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어떻게 해 제이형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아니 암마이자 좀 찾아주세요 야 가득히 또 찾은 사람 형 암마이자 없어요 암마이자? 지민아 어디 갔어? 여기 있었잖아 방금까지 야 오오아 빨리 해 오우아 빨리 오우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좋아 좋아 야 야 야 야 야 야 지민아 나 한 번만 치워 주라 오케이 지민아 나 한 번만 도와줘 지민아 나 한 번만 치워줘 지민아 나 지금 한 번만 도와줘 점프심치거든 점프심치 오케이 할게 그럼 나도 형처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셋 오쩍 나 왔어? 오케이 나이스 나 한 번만 야 나도 잠깐 야 정우피 지민아 나 잠깐 액자가 어디있어?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슈가가 없잖아? 아아 아아 신나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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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아 야 슈가 제이형 아 잠깐만 야 야 지민아 한 번만 아니 나 먼저 형 했잖아 야 야 나 안 했어 형 왜왜왜왜왜 아니 뭐 빨리 해라 슈가 제이형 지민인데 지민이가 가잖아 아잠 아잠 아 같이 해줘 슈가 형 슈가 형 어디있어? 태형이야 윤기야 윤기야 어딨어? 유예 모니터 앞에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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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앞에서 아유 야 아 이거 내 핸드폰이야 액자가 뭐야? 아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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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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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기야 이것만 하면 돼 아 태형이 없어 나 빨리 야아 나 빨리 야아 나 빨리 안해 안해 나 야 빨리 나도 안해 나 갈래 야 지민아 지민아 약속시킬게 빨리 가자 네 정 오케이 나 가줄게 간다 슈가 슈가 빨리 해줘와 아 진짜 치차하게 나 왔다 나 왔다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해줄게 있어 나 정리만 하고 갈게 시간 없어요 오케이 슈가 아이씨 안 해 슈가 버려 안 해 안 해 됐어 너 나 이미 삐졌어 엄마 이자 엄마 이자 어딨어 어? 뭐야 샤워실 아 더워 엄마 이자시 2층 아일랜드 아일랜드 엄마 이자시 어디 있어 어? 남준이랑 한 번만 같이 가져와 아니 미안 갈 수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남준 어디 갔어 형 저 여기 있어요 어디라고 남준아 어딘데 윤기 형 내려와 내려와 안 들려 어디라고 자 아무리 한 명만 가져와 나 간다 야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자 이거 자 어떻게 해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귀여운 표정으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왔어 아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살아야 돼 정구야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야 나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아니 맵 뭐 여기도 있었어? 비보이 자세로 넘어있잖아 비보이 자세로 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카드키 찾았어 카드키가 있었어? 오로라가 어딨냐고 오로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용기 안 찍어줘 아까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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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층에 있다 했나? 몰라 난 카드킬을 찾을 수가 없어 자 진지민! 내가 진짜 도와줄게 진슈가 와 오로라 어딘지 알아? 이게 오로라 아니야? 윤경! 진짜 찍자 이거 진짜 찍어야 돼요 그럼 오로라? 그럼 오로라? 형 진짜 빨리 찍어야 돼 아래 말해 형 진짜 아예 진짜 빨리 찍어야 돼 아래 말해 아래 우리 한 번만 하자 남준이 한 번 찍고 여기로 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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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실 앞에서 천장이 보이게 화난 표정으로 아래 오케 오케이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얘 거 해주지 마 왜 왜 얘 안 찍어줘 자 한번 해 줘서 주면 돼 아 그래?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알겠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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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이 보이게 해 알았어 알았어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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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봐야 봐야 돼 자 찍어서 아래 말해 말해 진짜 보여줘 나도 아래미랑 한 번만 잠깐만 자 윙크 하신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저 보여요 진영 형 없어 아래 말해 아래 오케이 난 협조할게요 아래마 협조할게 아래마 일로 와 진영 나 하나만 협조해줘 오케이 그냥 아래마 나부터 오케이 형 나 해줘 아래미 형 뭐야 형 뭐야 아이돌 포즈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사진찍기 야 호바 응 야 너 일로 와 오케이 너 다 도와줘야 돼 오케이 분노 분노 고맙다 형 나 한번 봐 나 안마의자 안마의자 여기 있어 야 너무 힘들어 형들이랑 나랑 눈싸움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안마의자 누웠고 우리 눈싸움 합시다 olo 요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찍으면 돼요 가만히 서서 여기야 여기서 여기다가 자 1 2 나가자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보이는 오케이 스트레칭 해라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하면서 좋았어 야! 오박! 오박! 나무 안 보였다 나무 안 보였다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야! 빨리! 빨리! 야! 여기 다시 자! 야! 나무 안 보였다 야! 들어와! 됐어! 진짜 야! 넌 낯선 놈이구나 형! 예능이지 진영 왜? 한 번만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 오케이 동거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 아! 되지 여기 여기 너는 그냥 찍어주면 돼 이거 조명 나오게 해줘 자! 형! 한 쪽은 따봉! 한 쪽은 갈갑 보여요 형! 빼내세요 자! 묵내게 조명 보이게? 나 묵내고 그리고 요염한 요염한 표정 요염한 모습 요염하게 요염하게 하고 요염하게 하고 표정은 놀라야 돼요 표정은 놀라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 표정은 놀라야 돼요 다 썩어? 자! 하나 둘 셋 이제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어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너도 하나 찾았다며? 네 저는 하나 찾았어요 나도 하나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 어디 있었어? 그냥 벽 같은 데 붙어있어요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아 진짜? 네 지민아 네? 이리 와 너 나 찍어줬잖아 형 솔직히 이 형은 카드 찾았을 것 같아 나 카드 없어 이 카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도 카드 근데 3장을 누가 가져갔대 이리 와 봐 벽에서 찍자 아씨 카드만 노리고 있었는데 나도 카드 한 방에 그냥 카드 찾았다 나이스 자 이리 와 볼까요? 벽에서 찍자 벽에 기대서 기대어? 네 더 기대 네 더 기대 네 더 기대 아이씨 카드 형 카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어떻게 해? 뭐야 왜 이렇게 커 카드 나 아까 저거 본 것 같은데 카드 어디 있어? 이거 카드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카드캐 아니야? 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카드 사물함은 여기 2층 저기 끝에랑 카드 사물함은 여기 2층 저기 끝에랑 아이씨 카드 사물함은 여기 2층 저기 끝에 아이씨 큰일 났다 카드가 총 몇 장 있다고 그랬지 카드가 너 찾았어? 아니 나 카드 찾고 있는데 카드가 없다 나는 카드를 잡기는 끊었다 정신저항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바로 옆에서 네 뭔데 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뭔데 정신저항 사진 한 번 찍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지 형? 정을 말씀해 아, 미안 쏘리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형 제이홉 거? 지민 거 왜 나는 못 찾지? 형, 아까 찍어줬서 협조 한 번 갔어 어디? 형, 나랑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아, 그래, 그래 누구 한번 보아줘야 된다 네 어 야, 지민아 사진 한 번만 찍어줘 나 찍었다고? 네 나 처음인데? 여기 앞을 찍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액자 속 둘 다 협조 한 번 해 주나? 응, 해 주지 오케이 이렇게 시어드 입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잠깐, 잠깐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 기다려봐 호빈, 어디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야, 호빈 네, 형 한 번,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 난 아니네 어, 같이 해줘 응, 같이 해줘 같이 해줘, 진짜로 알았어, 나 하나만, 진짜 하나만 아, 빨리 해 어, 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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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슈가 지민아, 진짜 필요하다 오케이 다 한 번 해주는 걸로? 나 다 필요한데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뭐 어떻게 해? 이 형, 이 형, 이 형 한다며요 내가 누구냐면 이거 세 명이잖아, 이렇게 세 명 슈가, 제옥, 비 야, 너 이리로 넘어가 봐 일단, 일단 나부터 찍어 그 다음 나 진짜 세 명 세 명 더 도망가면 안 된다 아, 쟤, 더 하나 마지막에는 나 한 번만 더 줘야 돼 알았어, 난 너 빠져야 돼 하하하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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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제, 이 형, 비 슈가, 제, 이 형, 비 슈가, 저, 이 형, 비 슈가, 제, 이 형, 비 오케이 아, 나, 걔다, 형 나, 걔다, 형 오케이, 같이 가 같이 가 형, 형,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케이 형, 한 번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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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네가 찍어줘야 돼? 네, 찍어줄게요 okay, okay, okay 난 전부 다 도와줄 수 있다 지민이가 밑에 가서 슈가 제 옆에 와 턱 깨고 턱 깨고 춤은 춰야 돼 턱 깨고 춤은 어떻게 뭐야? 파악아 계단 앞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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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이거 이거 땀나 빨리 해 땀나 나 벌써 땀 다 흘려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가자 자 4명 여기 있어 뭔데 나 나도 있어야 돼 나 없어 숨어 넌 숨어. 너 숨어. 너 필요해. 정국아! 정국아, 찍어줘. 내가 찍으면 돼? 뒤에서. 뒤에서? 지금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진짜 가성비 안 나오네. 점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점프. 하나, 둘, 셋. 찍었어? 오, 됐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나가면 돼요? 다 올라오세요. 옥상으로 가야 돼요, 옥상. 어디로 가? 넘겨야 돼. 옥상 한 번만. 나 도와줘. 오케이, 다 도와줄 테니까 옥상 한 번만. 옥상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 옥상 한 번만. 잠시야, 멤버 어디 갔어? 나만 와줬는데? 잠시야, 내가 이쪽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올게. 내가 멤버들 데리고 올게. 나 있어. 이거는 너무 상술 아니냐? 나 있어, 나 도와줄게. 진영 어디 있어, 진영? 왜, 왜? 진영, 형을 한 번만요.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 아웃. 야, 형 땀 나. 형,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됐어, 됐어. 형. 형. 한 번만. 다시 안 하고 있어. 야, 나 땀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고바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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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형. 한 번만.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종말. 아니, 나 한 번만. 나 한 번만. 야, 한 명만 해, 알아? 야, 한 명만 먼저 해, 한 번만. 나 도와줄게. 진영아, 빨리. 진영아, 지민아, 이리 와. 아니, 나 지금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아니, 빨리. 나 의자 한 번만 만져줘. 의자, 세 명 의자 한 번만 만져. 야, 수빈아, 빨리 하고. 너 서민아 방탄 쏟는다, 아니냐? 아니, 남진이, 남진이. 남진이 형만, 남진이 형. 남진이 형. 난 뭐 하는데, 너? 자, 이 내면 우리 해맑게. 자, 내면 해맑게. 하나, 둘, 셋. 야,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옥상, 옥상 딱 딱 한 번만. 옥상 너무 힘든지 않냐? 형, 형, 엎어요. 내가 엎어 줄게. 야, 옥상 너무 힘든지. 가자. 방탄 쏟는다, 아니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야, 땀이 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그건 안 돼. 아니, 내가 옥상 도와줄게. 내 모든 걸. 옥상이면 안 갈래요. 야,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안 돼요. 다, 다 퍼졌어. 얘, 얘 포기했어. 얘 방탄 쏟는다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이 찍지 말라는 거야, 얘가? 와, 감독이 진짜 죄송한데. 한 번 찍고 싶으면 안 돼, 진짜. 저, 저 다트 나오게. 다트 나오게 찍어주세요. 여기야, 감독이. 사랑해요, 감독이. 사랑해요, 감독이. 진, 제이호, 비. 진, 제이호, 비. 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 제이호, 비. 진, 제이호, 비. 비 어디 있어?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이호, 비 한 번만 도와줘. 뭔데? 야, 나부터 도와준다. 소화전만 보인다. 나, 멤버. 아까 20분 전부터 찾았다. 시민아. 저, 여기서요. 한 번만 더. 오케이, 갈게. 기다려. 갈게. 소화전 어디 있어, 소화전. 야, 큰일 났다, 이거. 와, 시민하다. 동기, 줄과. 상큼하게 돌입이. 야, 카드가 있었냐? 아,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차도 이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카드, 카드 찾으면 진짜 배풀이죠. 야, 제이호, 비 한 번만 도와줘.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야, 제이호, 비. 오케이, 여기 있어, 진. 어디? 비야,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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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아,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됐어. 야, 나 도와줘. 야, 정국아. 아니야, 됐다. 솔직히 넌 한 번 도와줘야지. 야, 도와줘, 비. 야, 정국아. 어? 진이야. 나 진짜, 진짜. 봐라, 봐라, 봐라. 야, 눈싸움 해, 나라. 하나, 둘, 셋. 야, 나 많이 도와줬잖아. 비야, 한 번만 도와줘. 야, 진이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진짜. 야, 배신 많이 났다고 지금. 야, 나 10분 동안 아무도 안 찍어줘. 빨리, 빨리. 형, 나 협조했었잖아. 일렬로 서서 소화전 앞에서. 한 번만 찍어주라. 오케이, 소화전 보아야 돼. 근데 나도 마침 일렬로 서야 돼. 소화전 보아야 돼. 소화전 보여줘, 소화전. 자, 갑니다. 됐어. 태양이랑 나랑 정국이. 누가 더 커? 도레미구나. 네, 맞아요. 찍어주세요. 뭐야? 나는 침발 때문에 큰 거다. 내가 할게, 형. 사실 애들이 안 찍어준 사람이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민아. 야.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빨리. 진영 나왔어. 자, 오프닝 장소에서 눈싸우고 가며. 하나, 둘, 셋. 아, 둘, 셋. 난 사진을 뽑아야 돼. 지금? 낮에 뽑으면 돼. 난 샷, 샷, 샷. 카드가 축하하라고. 카드하고, 역전인데. 넌. 아, 난. 아, 나 사랑해요. 아, 나 사랑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독특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거 쪼금하네 이 친구 방탄소년단 맞잖아요 김 형 우리 호비를 하나 합시다 집에 나 나왔다고 이것이 호빈에 왔어 우리 형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 진짜 이기력이다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면서 아니 도와줄려고 했었어요 진짜 도와줄려고 했었어 난 진짜 마음을 그랬어 호빈이 진짜 큰아 진짜 안 도망갈게 안 도망갈게 우리 함께 가자고 우리 꼴찌를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일제할 생각 없어야 되는 걸 꼴찌만 하고 싶어요 아 자 아 나 마이 전하는 이미 기승으로 나 카키가 아니까 xx x 표시 하면 돼 이렇게 야 종가 하신 형식이 형 한 번만 아 아 이제 계속 사지 한번 찍으러 셀카로 어 그 키상 반폭이 각색 기술을 키 순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맞지 진영 평가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 믿을 해 그 어 그 x 자의 얼짱 각도의 숫자 아래 어 나 X자랑 못하자 넌 우리 안 보이게 하면 돼 너는 사진을 안 보이게 이렇게 위에 좀 올려 봐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진영 씨 한 번만 와드려라 야 카드가 있냐? 난 너무 힘들어서 보석이 했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는지라고? 대단 남준이 형 시민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여기 앉아 하나 둘 셋 시민아 한 번만 더 줄래? 나 혼자서 찍을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게 회의실이지? 어? 여기가 회의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봐 찍어줘? 아니 아니 같이 너 여기 있으면 돼 눈싸움을 하면 뭔데 지민이 와요? 옆모습으로 눈싸움을 하면 회의실 앞에서 사진 시켜 눈싸움을 하면 나 혼자 못하니까 정국아 응? 형 한 번만 여기 도와줘 제이홉 정국과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사진 시키 호보 여기 한 번만 하자 화난 표정?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줘 이렇게 야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 두 팔을 벌리고 하나 둘 셋 네 와 비용 왜 이리 많아? 뭐야 다들 뭐 해? 사진 보고 있어요? 야 카드 키가 어떻게 생각했냐? 주민아 뭐야? 야 그래도 찍은 거 정리 잘 해놨네 내가 다 다 아니 카드 키가 처음 몇 장 했는데요? 일곱 장 연기 잘 못하네요 영국이 아니 난 진짜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민 씨 카드 키 몇 장 찾았는데요? 저 두 장이요 지민 씨 네? 네? 이야 한 대여섯 장 찾았네 쟤 아 너무하네 지민 다섯 장 찾았나 보네 와 야 저것도 전략이다 야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3층 칸을 그냥 받고 갈까 저 몇 장 몇 장 안 찾았습니까? 뭐 그냥 야 이 나쁜 인간들아 아 얘가 다섯 장 찾았네 다 소소하게 그냥 몇 장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유롭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 1등은 정해졌네 그럼 RM은 여기 있는데 RM이 일단 안 보여 RM 얼굴이 안 보여 나 무섭게 몰아붙힌다 너네 나는 첫 번째 야 너네들 몇 번째일 거 아니냐 여러분 딱 줘야 될게 나 다 인정했다 진짜 하지만 내 건 끝났다는 사실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니지 방탄소년단 아니야 하하 아 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제가 상큼하단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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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탄소년단의 비 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방탄소년단의 비에로그 로그를 오랜만에 찍는 것 같고 뭔가 약간 낯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카고 공연을 끝나고 다시 뉴욕으로 와서 이번에 투어가 정말 규모가 되게 크고 많은 아미분들도 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의 공연 스케일도 되게 많이 커지고 되게 다양한 무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어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한 달하고 조금 기간 넘게 한국에 지금 떨어졌는데 해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 투어는 정말 안심심하고 저희가 많은 곳들도 갈 수 있게 됐고 그 현지에 있는 유명한 곳들 되게 관광 장소들 저희가 이제 가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리고 많은 되게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저번 투어에도 되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지만 이번에는 저희 컨디션을 되게 많이 회사에서 생각을 해주고 해서 더 좋은 휴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저희가 뉴욕에서 스타디움 콘서트를 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믿기지 않고 되게 뭐랄까